전작권 반항과 관련해서 가장 답답한 부분이 있죠. 언제라고 하는 종료시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최순실이 가지고 놀았던 박근혜 정부가 불안하다면서 미국이 제시하는 3단계 조건을 완료할 때 전작권을 한국에 전환한다는 황당한 조건을 달아서인데 미국은 전작권이 거론될 때마다 이 조건을 강조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주권인 군권을 외세가 행사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치욕스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이재명이 된다면 이 조건부 전환 자체를 다시 논의하거나 우리 의지대로 일자를 정해 받아오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윤석열이 된다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어진 조건과 현실에서 문재인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의 성과를 내었습니다. 무시를 당연히 당하던 한국을 존중받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종전선언만이라도 이뤄내려는 문재인 정부의 다급함도 대선이 가까워 올수록 한층 묻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누가 되든 차기 정부로 모든 사안을 넘기고 싶어 하지만 미국에게 윤석열은 상당히 머리 아픈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군사동맹국으로서 경제와 국제문제 파트너로서 미국이 힘들어하는 부분에서 알아서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대 존중하고 존중받는 이상적인 한미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사대주의자인 윤석열의 경우 그 사대주의가 미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사대주의 발상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선 이런 안보관 자체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과 일본은 예전과 다르게 의견이 다릅니다. 일본을 패싱해도 좋을 만큼 문재인 정부는 제 몫을 해주면서 정당성을 미국에 주고 있는데 사대주의자들의 단점은 자신의 의견이 없으며 의견이 없으니 무시하기 싫어도 무시하고 미국은 일본과 의견을 맞추어야 하고 자신의 문제임에도 능동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이지 못하니 이 또한 일본 중국과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 부분이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대체로 컨트롤하면서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 유럽연합까지 전방위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때 이런 노력은 모두 미국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대안과 명분을 마련해 제시하고 있고 한국의견을 수용한다 해서 국제정치에서 부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국내 정치 상황만 조율하면 되는 것이고 주요 관련국의 의견이 쉽게 모아지는 상황에서 반대로 가는 일본 주장을 무시하거나 일본을 설득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당선되면 그 모든 조율 책임이 미국에게 떠넘겨집니다. 제2의 민족전쟁을 2016년에 미국과 일본이 계획하면서 미군 보호라는 명목하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수용하면서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제2의 민족전쟁, 제2의 6.25전쟁에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결정했으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전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전쟁을 감수하면서도 자체적인 국민 보호 계획조차 만들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미군에게 지시만 받겠다. 그것이 한국 정부와 군대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전작권이 국군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합의한 대로 전작권을 반환 받아도 이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과 합의된 전작권 반환 방안에서는 공군과 해군의 지휘권이 미군에게 있습니다. 육군에 한해서 전작권을 반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와 국민이 이미 대한민국에 어떤 짓을 했는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언론이 매일 다뤄도 부족한데 다루지도 않을 뿐더러 다룬다고 해도 한미동맹,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이딴 주제로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국민이 제대로 알게 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론은 정부에 부담도 주지만 엄청난 명분과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득권은 사대주의가 너무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어느 특정 세력 한두 군데의 문제가 아니라 정계, 학계, 언론, 종교계까지 소수지만 이들에게 힘이 있고 비주류가 아니라 주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단 하나의 눈치를 보는데 그것이 여론입니다. 전작권이나 종전선언 남북한 교류와 협력적 관계에서 오는 긍정적 결과물을 제대로 언론을 통해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전작권 전환과 전환 후 모습에 대해서 좋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한을 정하고 지휘체계도 현 연합사령부 형태가 아니라 양국군이 작전권을 독자 행사하는 병렬형이 이상적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세종연구소 김정섭 연구위원은 30일 세종연구소 주최미래 국방정책방향 세미나 발표문에서 미국과 새로운 합의를 통해서 병렬형 지휘체계를 지향하는 명실상부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전환 방식도 조건이 아니라 시기를 특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전작권 전환 뒤에는 한미 양국군 지휘체계를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모습대로 병렬형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지금처럼 연합사를 유지하면서 사령관만 한국군 장성이 맡아서는 전작권 전환 취지를 살린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이렇습니다. 전작권 환수 후에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의 지휘체계가 이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런 방향으로 전작권 반환이 이루어지려 했고 한국과 미국은 합의했었습니다. 이런 방안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무섭다며 지금처럼 황당하고 기가 막히는 방안으로 바꾼 것이 박근혜 정부입니다. 이날 발언한 김정섭 연구위원이 했던 발언을 조금 더 소개하자면 연합사 유지 시 비대칭적 동맹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얼마나 미군 전력을 장악하며 지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전작권 반환 후에도 미 증원군이 주축이 되고 미군 장성이 사령관을 맡게 될 해군과 공군 사령부의 경우에 단순히 한국 측이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맡게 된다고 해서 한국 사령관의 지시로 자연스럽게 운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지적입니다. 천하의 미군이 한국말을 듣고 임무를 수행하고 전투에 임한다. 어느 나라에서도 미군은 그런 식의 작전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하극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고 이에 대해 해결 방안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해군과 공군의 작전권을 두고 다시 미국과 피곤한 협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전에서 공군과 해군의 작전권 없이 군대가 재기능을 유지할 수도 없고 중국이나 일본과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현실에서 박근혜 정부가 선택한 반환 방식은 답답함과 짜증 그 자체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미국과 합의한 병렬형 지휘체계의 장점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주 망신스러운 말을 그동안 주변국에서 듣고 살았는데 대한민국은 군사주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 문제에서는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만 상대하면 된다. 그런 말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남한을 배제할 때마다 내세웠던 억지 주장이기도 합니다. 병렬형 지휘체계로 바뀌어 전작권이 전환된다면 이런 억지 주장들을 차단하는 효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병렬형 지휘체계를 좀 더 설명드리자면 전작권 전환 후 연합사를 해체하되 한국은 합동참모본부를 설치하고 주한미군은 한국사령부를 통해 주한미군 작전통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한국군은 한국정부가 온전히 작전권을 행사하고 미군은 미군이 작전권을 행사하는 방안인데 지휘체계가 분산되어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군사협조기구를 만들어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계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영연합군이 선택했던 방식이기도 하고 다른 점은 군사협조기구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지금의 전환기조 그대로 사령관은 한국장성이 맡고 부사령관은 미국장성이 맡아서 유사시에 엇박자를 낼 수 있는 지휘체계 가능성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병열령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국군이 우리 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유사시에 미군이 한국 의도와 엇박자를 낸다 해도 아무런 무리 없이 모든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땅 내가 지킨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아무리 보완해도 병열령으로 하면 작전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고 즉각 정보 공유와 상황 판단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로 박근혜 정부에서 폐기되고 현 체제 유지로 가닥이 잡혔던 것입니다. 현재 반암받는 방식에서는 전작권 전환 뒤에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미래연합사를 만들어 지금과 달리 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이 맡고 부사령관은 미군 장성이 맡기로 했고 육군은 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하지만 공군과 해군은 미군에 편입되어 주한미군이 전작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지금은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이 마치 지상과제라도 되느냐 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건 충족을 기다릴 게 아니라 미국과 시안을 정해서 논의하거나 시안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불가피하게 미국과 관계를 고려해서 현재의 전환 방식을 유지한다면 무조건 미국이 만족하고 승인하는 조건 충족이 아니라 최소한 조건과 검증 방식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재정립이라도 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나갈 즈음엔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내한했을 것입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12월 2일에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는데 주요 의제가 전작권 전환 문제입니다. 우리 주권은 우리가 중시했을 때 외세에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궁금TV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홍보하신ご frame Verkehr받을 제작권 전환 으 음acles 으 으 으 으 에 감사합니다.